네이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네이버가 제일 중요하고 네이버를 못하면 매장 성장이 안 돼요 검색하는 사람은 없죠 이제 왜요? 바뀌었어요 원장님들 그 지역에서 가장 나랑 가까이 있는 플레이스를 소개시켜줄 수 있도록 도입할 수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서 가장 고객들이 많이 검색해본 시스템 근처에 있는 미용실들을 찾아서 지금 갈 수 있는 데서 머리를 하는 게 저의 니즈잖아요 첫 번째는 플레이스 상위 노출은 절대 아니에요 마케팅은 오프라인 상권을 파악해서 오프라인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경쟁은 어디서 해요? 온라인에서 해요 이 구축된 정보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온라인 경쟁이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마케팅은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세팅이 되지만 이 오프라인 안에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 안에서 있는 살롱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경쟁을 해야 고객이 오니까 오프라인에서 마케팅 세팅은 하지만 실제로 경쟁을 하는 판도는 온라인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 온라인 경쟁에서의 메리트를 가져가면 마케팅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배달음식 시켜 먹으려면 어디서 시켜요 우리?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 먹잖아요 그럼 내가 배달 음식점을 오픈했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등록을 안 해놓고 음식을 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안 되겠죠 그럼 결국엔 이걸 갖고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건 어디다? 네이버다 라고 하시면 돼요 네이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네이버가 제일 중요하고 네이버를 못하면 매장 성장이 안 돼요 우리 음식 시켜 먹을 때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 먹는 건 똑같아요 예전에 남자 원자님들 기억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TV 앞으로 가서 태그를 펼치죠 어디서 시켜요 아빠? 페리카나 페리카나 아 여기 통닭 여기 몇 번진데 통닭 한 마리만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러지 거기 어디예요? 이래요 그러면 아 거기 무슨 교회 옆에 있는 빨간 벽돌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거기 빨간 벽돌집? 이러면서 치킨 갖다 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 앞으로 가요 전단지를 막 펼쳐보죠 지금은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핸드폰으로 주소 찍고 가격 정하고 주문하면 바로 온단 말이에요 미용시장도 똑같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미용시장이 오프라인에 위한 경쟁으로 살아남는 매장이 아니에요 그거 온라인에서 경쟁하는 게 중요한 시대에 왔다 그러면 정보 구축을 떠나서 우리가 가장 경쟁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다? 온라인 경쟁을 신경 써야 되는 시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매장을 성장시키실 거면 네이버 안에서 무조건 성장시켜야 돼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돼요 그럼 네이버 안에서 경쟁의 우위를 어떻게 차지하냐 이것들은 결국에는 원자님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케팅의 정보 구축 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살론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떻게 고객들은 미용실을 소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마케팅 전문 용어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A 패턴을 얘기하고요 B 패턴을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고객이 소비하는 소비 패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A 패턴은요 장소,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B 패턴은 니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네이버에서 고객들이 우리를 소비시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A 패턴과 B 패턴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매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마케팅으로 자 그럼 제가 A 패턴과 B 패턴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이버에서 고객들이 미용실을 검색하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 고객들은 네이버에서 미용실을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해 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 학동에서 미용실을 갈 거예요 미용실을 가기 위해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럼 검색어를 나는 뭐라고 쓸까요? 학동역 미용실 학동 미용실이라고 검색을 하겠죠 땡이죠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은 없죠 이제 왜요? 왜요? 왜 미용실을 이렇게 검색 안 할까요? 바뀌었어요 원장님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미용실을 검색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해요? 누르고 근처 미용실 제 생각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용실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연관 키워드가 뭐냐? 근처 미용실이에요 네이버에서 오래 도입한 시스템이에요 근처 미용실, 근처 편의점, 근처 밥집, 근처 레스토랑, 근처 철물점, 근처 교회 근처라는 키워드와 내가 찾고 싶은 플레이스를 입력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나랑 가까이 있는 플레이스를 소개시켜 줄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지금 네이버에서 가장 고객들이 많이 검색해 본 시스템 그럼 앞으로는 미용실 검색했을 때 어떻게 미용실을 검색하냐면 고객들이 두 가지 패턴으로 검색을 해요 첫 번째는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근처 미용실 이렇게 제일 많이 검색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검색하냐면 네이버에 들어왔을 때 레이어드 컷 어디? 학동 미용실 이런 식으로 가장 검색을 많이 해봐요 바로 검색하면 어떻게 나와요? 바로 스타일로 나오니까 이걸 지금 잘하고 있는 스타일 위선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패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고객들은 A 패턴과 B 패턴에 대한 니즈가 다르고 장소와 시간을 우선으로 잡는 고객과 헤어스타일의 니즈로 선택하는 고객 A, B가 결정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럼 모든 고객들이 다 A거나 B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니즈에 따라서 A, B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만일 오늘 교육 끝나고 바로 머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A 패턴이 니즈일까요? B 패턴이 니즈일까요? A 패턴이 니즈겠죠? 그럼 저는 검색을 근처 미용실 검색을 한다는 거 이렇게 바로 뜬다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미용실이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저의 니즈가 뭐냐면 제가 지금 있는 위치 여기에서 제 근처에 있는 미용실들을 찾아서 지금 갈 수 있는 데서 머리를 하는 게 저의 니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고객들이 미용실을 선택해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선택해서 들어갈까요? 첫 번째는 플레이스 상위 노출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플레이스에서 상위 노출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플레이스에서 상위 노출되는 게 뭐예요? 목록에서 1번 2번 들어가는 거는 그건 진짜 옛날 지금은 시스템이 이미 다 갖춰지고 고객들이 좋은 미용실을 찾을 수 있도록 패턴화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플레이스 상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고객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위치 내가 지금 서 있는 데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미용실을 찾을 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위치를 찾았을 때 고객들이 이 다음에 선택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가격을 선택해요 가격 자 커트 가격을 고객이 15,000원 쓸 수도 있고 25,000원 쓸 수도 있고 25,000 이상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커트비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여기 밑에 가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가격을 누르면 커트비가 이렇게 나오고요 커트비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15,000원, 15,000원에서 25,000원, 25,000원 이상 그럼 25,000원 이상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서비스를 좀 좋아하고 좋은 데서 자르고 싶은 사람이 25,000원 이상 선택할 거고 그냥 적당한 가격에서 하고 싶어 적당한 니즈 그냥 난 지금 머리만 당장 빨리 자르면 돼? 그럼 15,000원 이렇게 설정하겠죠 그럼 제 니즈는 25,000원이면 25,000원 이렇게 선택했을 때 25,000원 이상의 커트비를 받는 매장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15,000원 때 바뀌죠 그리고 15,000원 미만 때 바뀌죠 강남이기 때문에 15,000원 커트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가장 적어요 25,000원 때 있는 가격대가 제일 많아요 그럼 이렇게 25,000원 때 있는 살롱들만 보고 우리는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격을 결정하고 장소를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예약이 가능한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시간 예약을 누르면 이 미용실들 중에서 어떻게? 지금 당장 예약이 가능한 살롱들은 구별이 되는 거죠 당장 고객이 들어갈 수 있는 살롱들 고객은 이렇게 이미 패턴화가 다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소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미용실들을 그럼 여기에서 원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정보 구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이버에 있어서 제가 네이버가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고객들이 헤어샵을 소비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에요 연결체거든요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세팅이 안 돼 있다 그럼 노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있어요 그 세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적 세팅 두 번째는 지금 예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팅 이런 거거든요 네이버 플레이스는 오픈했는데 가격 등록 안 해놓고 스타일리스트 예약 안 받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노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A 패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를 정확하게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정보를 찾아보고 가거든요 그럼 영업시간, 가격, 스타일리스트의 프로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약을 몇 시까지 받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B 패턴의 니즈는 뭐예요? B 패턴은 여기에서 미용실이 아니라 스타일로 눌렀을 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아는 디자이너한테 가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남자 머리를 할 거고 여기에서 숯머리를 할 거고 커트는 약간 리젠트 커트 같은 느낌을 좋아해서 이런 걸 찾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보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B 패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장점은 내가 스타일에 대한 니즈를 해소 가능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장소가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장소가 그럼 고객들은 A 혹은 B로 소비를 해요 이게 마케팅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위치로 장사를 할 건지 아니면 판매되는 상품으로 장사를 할 건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시방에서 계속되는 시로 조금 더 이해할 게 tag